우리 집에 온 거를 환영합니다 주방에는 안 들어오셔도 돼 TV를 안 보셔야지 아 이틀에 삶은 귀칭을 정해? 이틀에 삶을 써? 엄마, 아들 사이에 그런 말을 하고 그래요 호물쭈물 요리하자 펄펄 잘했네 여기는 안 돼 묻으면 냄새나 그 안에서만 녹아 정의 좀 하자 이 주방은 사실은 여자 그거잖아 그래도 여자의 본분은 가지고 있어야지 네